이름이 뭐예요? 나는 유지호예요. 이정. 밥 먹었어요? 아직이면 이걸로 전혀 못 먹었대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괜한 실수한 거만 먹어. 나 결혼할 사람 있어요. 난 아이가이지. Just listen and judge me for what you think I'm more. 친구 하자고요. 우리. 왜 전화했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답답해. 건너오지 말아요. 당신만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절대 안 들킬게요. 그건 아니야. 정인 씨한테 안 들킨다고요. 와우. 어디냐고. 지금 나한테 보면 이정은 다시 못 돌아가. 겨우 이럴 거면서 도서관을 왜 찾아왔어? 보고 싶어서. 정말 이기적으로 해볼까요? 정말 이기적으로 해볼까요? 정말 이기적으로 해볼까요? 맞아. 아무렇지도 않을까 봐. 잘 못 찾았어. 잘 못 찾았어.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살지. 정인 씨가 너무. 잘 못 찾아봐. 우리. 헤어져. 그때도 혹시 지금 같은 마음은. 나한테 와요. 나 꼭 기다려야 돼. 왜냐고. 왜냐고. 모모가도yers 연기했다고 할까? 그때이, 전형과 을 즐거운 경우를 더 좋아하지. 리안 오빠. 유지호가 이종인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효씨 사랑한다. 지효씨 사랑한다. 느낌. 가엾고 불쌍한 마음을 착각하는 거라니까, 고소심해! 까라고? 무릎 정도면 그렇게 만들었겠지. I heard you're at it again Just don't lie in the bed you made yourself And expect me to tuck you in Cause why are we home? 선생님이 오늘 엄마 되고 싶으면 어때? 그랬어 뭐라고 대답했어? 좋아요 I liked the way the fingers played 전혀 고맙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Yeah, I liked the way you make me feel at home I had some drop- arkadaşlar And I liked the way I made feel атмосverte So why are we geld?